bc 시리즈의 마무리로 스팬더 bc3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시리즈 중에 가장 고가이고 크기가 큰 스피커죠 일단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어 이목을 잡아 끄는 면이 있구요 스팬더 사의 당시 세상이 기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도 구입을 했었습니다 일단 너무 예뻐요 어 스피커 주요 특징으로 넘어가 보면 중대형 괴짝류 입니다 그리고 유니크 하면서도 아주 멋진 디자인 우퍼가 좀 안으로 들어가 있는게 상당히 특이 하거든요 그리고 브리티시 사운드 중엔 올라운드 계열 이라고 볼 수 있구요 음색적으로는 약간 뉴트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뉘앙스나 성향은 bc2 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것의 스케일 강화형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사운드 위치는 대체적으로 스피커 전면에 머물거나 뒤쪽으로 들어가서 모듈의 뒤로 펼쳐지는 소리를 만들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요구 요 이탈 감이 나 앞으로 나 포워드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추천 장르는 뭐 클래식이나 보컬 재즈 그래서 그 정도의 장르 에서 좋을 것 같구요 한악기 어쿠스틱 관악기 에서 좋은 느낌이고 어두운 듯 하고 화사한 듯 한 이게 어둡다 라는 얘기 랑 화사하다는 얘기가 되게 안 어울리는 얘기잖아요 그 둘의 절묘함을 bc1,2,3 는 모두 가지고 있어요 bc3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것이 정말 딱 좋다 아주 우수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딱 좋다 이런 부분에 좀 가까운 그런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하시는 분들은 넓은 공간에서 음악적인 브리티시 사운드를 원하시는 경우 그러면서도 어 현대기들의 화려한 그런 디자인 보다는 약간 앤티크 하면서도 정말 나무 질감이 잘 살아 있으면서도 만든때 좋고 멋진 디자인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구요 결국에는 bc1 하고 bc2 를 합치면 거의 bc3 가 되지 않나 1 더하기 2는 3 이죠 네 스케일이 큰 bc2 라는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위축되지 않는 큰 스케일 그리고 저역의 심지도 있고 양강까지 얻어 나갈 수 있는게 bc3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점적으로 좀 보면은 중대형 고급기 인데 압도적인 면모가 소폭 부족합니다 왜 브리티시 사운드가 그런 압도적인 화려함이나 어 강렬한 이탈감 이라든가 깊이 뚝 떨어지는 저역 이라든가 이런 걸 주력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음악을 음악적으로 표현한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지만 어 브리티시 사운드 좋은 기종들 써보신 분들은 어 이해를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 좋지만 이런 고급 기종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 않나 브리티시 사운드는 조금 너무 비싸지 않은 쪽에서 하는게 좀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구요 개인적인 그리고 6평 에서 14평 정도 중대형 공간에 적합하다 초대형 공간은 못 못 써봤지만 그렇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지는 또 않습니다 어 니탈감과 포도함 포도함이 좀 적은 편이지만 브리티시 사운드 중에서는 좋은 편에 속하구요 약점 악기 쪽은 뭐 인공적으로 만들어 냈다 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대편성이 몰아칠 때 깊이 감에 대한 표현 양감 계획 제법 잘합니다 상당히 사이즈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고런 부분하고 빠른 응답 느린 스피커라고 까지 생각되는 스피커는 아니지만 결코 빠르지 않다 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bc2 스타일의 강화판 이라는 것은 이 상급 기종 클래그십 만에 어 탁월한 무엇인가 를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크고 무겁고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종을 쓰려고 하는 건데 bc3 에 대해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세심한 매칭을 해가면서 쓴 기종은 아니라서 약간 주저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압도적 면모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게 저의 생각이고 메탈 힙합 뭐 멀티 채널 용에서는 부적합할 것 같습니다 비추 층은 또 작은 공간에서 쓰시는 분들 또 워낙 예뻐요 이게 비스텐 동급에 바로 다른 sa3 기종 하고 저도 나란히 비교를 했는데 s3 가 좀 못생겼는데 bc3 는 정말 멋지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의 홀릭해서 구입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비추 쪽이다 디자인 때문에 구입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 않은가 여기엔 그릇 끼워놓으면 그 멋이 또 다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세부적인 부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중 최고여 개수 어 포웨이 스피커로 변모를 합니다 기존에 이제 스쿱 3회 이었죠 원하고 투는 s3 는 포웨이가 되면서 규모가 상당히 커졌는데 저 왼 위쪽 트위터가 셀레스 1000 hf 2000 인간은 트위터가 됩니다 밑에는 bc 원 퇴 쓰인 천 삼백이죠 셀레스 1000 에 둘다 어 초 고역대를 고역대와 초고역대 를 맡아 주는게 셀레스 전 유닛이 사용되는데 저게 앞쪽에 철망이 있다 보니까 3호의 트위터 랑 같다 라고 생각하신 어 또 나름대로 오디오를 많이 써보신 분들 그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구요 요거 셀레스 천 트위터입니다 k2 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드 우퍼로 bc 원하고 투에 쓰이는 8인치 우퍼가 사용이 됩니다 완전히 동일한 유닛인지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외관상 거의 동일한 유닛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요점 되면은 bc 3 의 스케일이 어 대충 예상이 되시죠 우퍼가 미드로 쓰였으니까요 그리고 12인치 어 또 폴리 백스트랜 우퍼가 사용이 됩니다 이제 스템 스팬더도 이제 대형 우퍼를 적용을 하면서 이게 아마 당시로써는 오디오 쇼도 나가고 이렇게 여러 공간에서 수출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당시 아메리칸 사운드가 정말 굉장한 사이즈와 스케일로 무장을 했는데 그쪽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만든 스피커가 아닐까 라고 저는 좀 추정을 하구요 어 덕트가 사각형 덕트가 가운데 쪽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어 참 저는 원형의 덕트가 개부분이 더 많고 그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 덕트로 소의 역할에는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어 하베스 컴팩트 세븐 이랑 어 요런 bc 3 같은 요런 사각 덕트를 보면은 참 예쁘다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는 편이구요 어 만듦새가 어 인클로저의 품질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요 특히 아래쪽에 그릴이 들어가고서 그 위로 요 조각을 덧붙이는 타입인데 엄밀히 이런 대 볼륨을 소화해야 되는 이런 대형기로써는 저 부분에서 그릴 핀 꼽듯이 꼽는 방식인데 좋은 특징은 아닙니다만 이 그릴 꼽은 다음에 저거 싹 해서 마무리 돼서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요 느낌 상당히 멋스럽고 좋았습니다 어 마감도 좋구요 그래서 일단 앰프 쪽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최초 구입하고 들어 봤을 때 제법 조금 실망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저도 요 메인 공간에서 썼던 당연히 큰 스피커니까 메인 공간에서 써야 되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이제 분리형 조합에 나름대로 어 중 고급형 파버 앰프 분리형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뭐 그리폰 안틀레오네 하고 물려도 안 터지고 소니 프론티어 진공관 물려도 안 터지고 오리하고도 뭐 그냥 소소 괜찮은 정도의 느낌이지 압도적인 그런 느낌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오래 못쓰고 이제 이사를 왔어요 여기서도 역시 큰 공간에서 뭐 스펙트럴 dmc 10이랑 150 s2 뭐 볼더 뭐 이런 유해 기종들 고성능 분리형 쪽이라고 생각되는 기종들하고 물렸을 때 역시 정말 답답한 아 정말 이게 뭐지 약간 맹탕스러운 이 느낌 어 안 좋았는데 결론은 오히려 힘으로 다스릴 스피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쿼드 33 303에 물렸을 때가 월등히 좋았구요 뭐 네임 이라든가 알케미스트 포세티 뭐 이런 어 전형적인 영국제 어 보급형 보급형 중급형 제품들하고의 어울림이 월등히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좀 검색을 해보면 뭐 쿼드 520 f 같은 약간 p 성질이 조금 있는 아주 힘이 좋은 앰프도 안되는 것 같고 너무 힘이 없는 앰프도 안되는 그래서 고 지점을 잘 찾아 가지고 써야 되는게 좀 특징인 앰프가 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는 저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이쪽 영국제를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어 작은 방류 어 에서는 아 큰 방 여기까지도 조금 비츠 쪽 이에요 아주 큰 방향을 하면 좀 또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넓은 공간 쪽이 기본적으로 좀 어울리는 스피커다 보니까 매칭 해서도 오히려 좋은 램프를 좀 뱉어내는 부분들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구요 어 bc 투 쓰리에 이제 완전 후속 개념으로 이제 현대판으로는 클래식 어 200 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sp 200 이죠 모델은 이제 우퍼 12인치 우퍼 가 두 발이 들어가면서 규모를 조금 더 키운 8인치 플러스 12인치 였는데 현대 기종으로 써 12인치 수발이니까 sp 200 도 어 더 강력한 스케일을 얻어 그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플래그리십 으로 써 클래식 라인업에 그걸로 좀 만들어진 스피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있구요 어 주간 평가입니다 뭐 개인적인 어 가격을 제일 많이 비중 있게 항상 생각하는 편이구요 어 요거는 지인분들 특별히 많이 들려 드리지 않았던 스피커이기 때문에 제 단독의 판단인데 저희 개인적인 판단 점수는 중대형 괴짝 스피커 분류 b 입니다 어이 이렇게 유명하고 또는 상급 스피커를 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하면은 이게 돌랄 나오고 굉장히 무섭거든요 제가 사무웨이 한번 ls 사무웨이 어 낮게 평가 했다가 저를 어 저격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할 말은 해야죠 어 왜 비를 좋냐 어 일단 bc 1 이나 2 의 성질에 스케일 강화판 이라는 이유로 3배 정도의 비용을 쓰는 것은 약간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그것의 스케일 확장판을 넘어선 무엇을 이런 플래그십 유 상위 계열들은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약간 단순하게 스케일 확장판 이었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었고 매칭도 오히려 고성능을 좀 안 받아 주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힘이 없는 앰프들은 또 안되고 그래서 이 중간 계열에서의 좋은 앰프들을 찾아가 주는게 뭐 돈이 뭐 고급 앰프만 요구하는 건 아여서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어서 괜찮지만 의외로 좀 피곤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구요 다만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높게 본다던가 웬만한 브리티지 나는 넓은 공간에 있지만 어 브리티시 사운드가 난 최고 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뭐 a 나 s 룩을 물론 줄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지만 보편 타당한 대다수의 분들에게 멋진 디자인과 어 스팬더라는 좋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천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 기중 이라는 제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동시에 bc 1 2와 비교가 되기도 했지만 어 스팬더 같은 sa3 하고도 좀 만 면밀히 비교했어요 제 재미있죠 요거는 이제 후기 계열 이죠 bc 3 에 근데 직통 계열이 아니라 에세이 계열은 되게 sa1 하고 sa3 는 굉장히 강하고 선명한 소리를 내면서 음악적인 계열이구요 bc 1 2 3 는 약간 뉴트럴한 듯 하면서 이게 온화한 음악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bc 3 는 조금 더 바흐 같은 느낌이라면 어 에세이 3 는 약간 베토벤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저는 뭐 어느 쪽이 더 좋다 라는 건 개인의 취향 이지만 저로 쏘는 sa3 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에세이 3 는 여타의 스피커 들과 상당히 다른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유니크한 속성을 가지고 있구요 이 있는 있구요 4 bc 3 는 bc 1 2 1 좀 비슷했다 s 3 는 s 1 하고 어 그 음의 색이나 그 결 자체는 역시나 유사하지만 사이즈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어 그 클라스를 전혀 달리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bc 1 2 랑 3 랑은 뭐 스키 차이가 당연히 많이 납니다만 그게 막 엄청난 격차라고 느껴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고 이 이외에도 이제 300만원 후반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막 어 나름 날리는 그런 스피커들이 막 질비하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런 류의 스피커들에 비해서 어 막 추천 쪽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소 낮은 평가를 했지만 어 제가 아주 아주 오래 들으면서 면밀히 파악한 스피커 나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용자 분들은 조금 더 좋은 매칭에 대한 어떤 소개나 다른 부분 이견이 있으시면 어 개인에 대한 평가 점수 같은 거 주시고 나는 어떤 매칭에서 어떻게 썼는데 어떻게 좋았다 이런 의견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조금 더 밸런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께 제가 링크로 녹음 영상을 항상 넣고 있는데 이게 4 6개월 정도 1년 정도 전에 bc 3 판매했는데 그때 녹음을 정말 열심히 잘 해놨거든요 근데 아 그 파일을 메모리를 제가 포맷 하면서 날려 먹었어요 깜빡하고 부득이하게 bc 3 녹음 결과는 없는데 bc 쓰 bc 투 그 녹음 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어 스케일 좀 더 있고 조금 더 여유롭죠 이제 중대 연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단일 스케일만 큰게 아니라 약간 쉽게 소리를 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품이 있는 느낌이 좀 더 강해진다 정도로 어 간접적으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스팬더 sa3로 또 리블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